여기가 종이집에 나왔던 펜은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게 인시투도 서벤테스 비브리오테크 여기 있습니다 인시투도 서벤테스 네 서벤테스 다녀왔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좀 얻었고요 선생님 가렌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숙도로 가서 짐 챙기고 바로 새로나가는 기차를 타러 갑시다 와 방금 마트 갔다 왔는데 그냥 오렌지 주스를 즉석에서 만들더라고요 실제 다 오렌지로 맛있겠다 이거 먹고 가자 아 네 마드리드 아토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순브론 같은게 있네요 순브론인가요? 오 물 뿌리고 있어 여기서 기차 타고 바르셀로나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여기는 기차역에서도 소주품 검사를 하네요 물론 공항처럼 빡세게 하진 않지만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긴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 아 이제 저희 6번 열차인데 너가 이누메로 도착했습니다 아니 열차에 번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알고 타라는거지 캐리어를 처음에 문 앞에 있는 공간에 놓다가 여기 자석 위로 가두었습니다 중형 캐리어도 올라간다 다행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 거의 도착하는 중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 거의 도착하는 중입니다 도착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6시 30분까지 직장에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장으로 와서 키를 받아야 된다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때 막 도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미 뭐 타답하고 싶어 지금 저희가 2시 44분에 도착하는데 이때 도착했다는 걸 이미 며칠 전에 얘기를 했고 그때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이렇게 메세지를 보낸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죠 네 괜히 이런 걸로 싸우고 이러면 안됩니다 흔쾌히 직장으로 가서 며칠 받아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카렌이랑 여행하면 편한게 우선은 방향을 알려주고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카렌한테 메세지 보내고 전화하고 하라고 하면 편해서 스페인어니까 이게 진짜 편하네요 ünkü 스페인어 이제 스페인어 스페인이 스페인어 그리고 스페인어 스페인어 오전은 모두 번개발합니다 혹시 아이OSE 사과를 표현해가기 때문에 많은데요? 응, 모든 분들도 investments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도 많이 confrontaron 저는 모든 분들도 remaining 더 카사만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지은 다른 먹방은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제 가족들에게 한 장소 언어를 통해 하지만, русский 그리고 각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istiyorum, 그는 pun이 별로 마땅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이 가 duran 더 어려워, 더 어려워하는 거 학생들. 그리고, 또는 다른 장사고, 그가 더 어려워. 한국은 약간 단어 다른 장사가 단어하는 과정이네요. 네. 그들은 다 COM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하지만 각각의 이름은, 지민을 왼쪽도, 아마도 나와라인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말.. 네,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방금은 인글랜에 Balcon이. 네, 네. 네, 네. 네, 네, 당연히 그리고, 캐틀만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네, 캐틀만은, 캐틀만의 교육은, 25년 정도, 거의 거의 배우고 있는 캐틀만은 다는, 다는, 예를 들면,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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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전화와 같네요 이 번역에 대해 변할지 못하고 저는 전화와 другつ 지정해서 저는 지금 전화와 같이 자기만 합니다 네, 오늘은 전화와 함께 이제 제일 먼저 에피소드에서 이 번째 분이 이제 전화와 함께 이렇게 지금은 전화와 함께 이제 전화와 함께 아, 저거는 전화와 저거는 네, 저거는 전화와 함께 비싸네요 사봐 언제 비운거야 여기 이게 뭐 가우디 건축 그 집인가 봐요 아니 바르셀라나 너무 좋은데? 나도 여기 여기 뒤에서 보면 뭐야 뒤에서 보면 뭐야 또 있고 괜찮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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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에서 nodig 이 점은 Anim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입장에서 전국료 한국 tren에 미국 이런 비디오 보라고요? 야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중한 폭주 재밌게 해서 잘 봤네요. 마지막, 약간 리액트로닉 쇼. 바로 타나가 오면 밥만 한 것 같습니다 카사밀라에 사람이 없는데 되겠어 여기 별게 뭐... 글쎄 볼게 없네요 오늘 일정 마지막 카사밀라 지금까지 수정하고요 오늘 일정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또 한국식당 가서 한국 음식 먹으려고요 새로 보는 꽃입니다 꽃이 예뻐서 찍고 있습니다 완전 예쁘다 바르셀로나 거리가 시원시원하고 이런 가로수도 있고 흡사 파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끼기에 식당들도 이렇게 있고 좋습니다 옆에 뭐 해변도 있을 거고 바르셀로나가 살기 좀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한국식당 김치찌개랑 제육볶음먹으러 왔습니다 카스 먹고 좋아하는 카렌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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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렌이 한국에서도 체란 안 마시고 카스 좋아요 방송이죠? 김치찌개와 제육 맛있겠네요 김치찌개 한글자막 제공사 김치찌개